약간 그 옛날 냄새 손 안 대가지고 약간 옛날 냄새 좀 나요 나무들은 창문들은 다 갈아야 되겠다 나중에 카페트는 새 건 거 같은데 거울들이 많네 바깥에 있으니까 계단은 있어요 so you have a step down right there 부엌 어 약간 아니 캡을 신다 갈았네 플라이언스들은 뭐 그럭저럭 여기가 라운드리 여기 아 완전 내려갔다 올까 내려갔다 오자 되게 기네 아 내려가는게 아니고 긴게 여기까지 오는구나 여기 다 오패스로 여긴 천정 되게 높아요 근데 되게 춥다 여기 열그라진가 여기 열그라진가 아 여기 열그라진구나 여기 열그라진가 여기 열그라진가 여기 열그라진가 저기요 여기 열그라진 mans 여기 열그라진구 여기 열그라진구 아 거울 텐 honorable 오직 거 좀 많네요 찍찍 소리 나시는 거 보시면 카펫은 새로 깔았지만 아 여기 있어 여기가 구 있구나 바깥에 단디 관리를 마셔야 되겠다 옛날 집이라서 방들은 크네 옷장 옷장이지만 이쪽에 화장실 많은 걸 뜯어 꼬셔야 될 것 같은데 집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 다 되겠구나 집은 지하가 없어서 근데 집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앞에 계단 약간 약하질 거라지 드라이브에도 약간 망가진 것도 있지만 집은 잘 꾸미시면 이쁠 것 같은데 되게 길어요 옆집들이 경사들이 장난 아니여가지고 저 옆집은 엄청 높고 옆집도 엄청 높고 되게 높아요 지금 거의 그냥 완전 올라간 언덕이라서 여기는 팽팽한데 우리가 진짜 많네여 제거는 좀 많네여 아멘